오늘 경찰에 휴대폰 업무 동시에 하실 겁니다. 오늘 조사받은 건 심실이 있습니다. 범행 당시 약물 사용하신 거 맞으십니까? 16년도 무혐의받았던 사건에 대해 주반전 경찰이 있습니까? 조사에 심실이 다... 가책과 통관 공모하신 거 맞으세요? 본인 마약 수약 의혹도 있는데... 몰카차한테 걸리실 거고 걸릴 줄 몰랐어요? 왜 범보다 인정하신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인정하세요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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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